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과연 이 회사의 정체는, 정체는 뭘까요? 어? 자 기업, 기업의 보안 케이스 보급상자도 잠겨있네? 얘는 뭔 사자인가? 자 재직권, 스킬책도 되게 많네? 야 괜찮은데? 이거 울만한데? 총이 사방 천재에 달려있던데? 근데 이건 뭐야? 보관된 송장 회사 정체 어... 무기류 정체 아 이거는 아까 그거구요 전체 공지 에게 치... 됐이, 크... 그죠? 이거면 이것도 무게일거 같은데? 아...템 주... 아아아아 이거구나 이게 뭔청인지 아시나요? 화염총이예요 자 대용하게 찍고요 권총인데 화염총이예요 화염권총이야 그래서 저거 그...잠깐만 현실조이자 자... 부에이티마스터 외톨이... 이거 외톨이를 빨리 찍었긴 찍어야 되는데 화학자수 찍어야 되고 아하... 된장노도 좋고 22레벨은 뭘 찍어야 되지? 22레벨 액션글 찍고요 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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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질조 이것도 찍어야 되고 야... 타고난 적우수 이거는 여기서는 좀 아니야 이게... 이게... 뉴벨가스에선 정말 좋은... 거식인데 근데 민수성 이건 8이구나 권총의 달인은 음... 그루이티마스터 왜 도리갈까? 아 이거 가자 아니아니 그거 어딨지? 어? 그거 어딨지? 그거 중독... 중독되지 않는 거? 화학자는 3배고 중독되지 않는다. 이건가? 아 이거 아니고 중독되지 않는 폭이 있는데 아 여기있다. 약물저항 더이상 중독이 되지 않아요. 자 약물저항 짓구요. 열쇠 사생활 쐈니까 여기 다 열 수 있겠다. 이제 이제 약물에 중독되지 않겠죠? 마구 먹어도 되요. 그래서 아까 아까 그 그거 뭐지? 아까 컴퓨터가 어디갔지? 100짜리? 어? 여기 다투도 있네? 이거 있나? 어 이거 아니구요. 아유 복잡해 이씨. 자 일단 그 이거 보여줄까요? 예. 보이시나요? 화염총이죠? 10미리탄이요. 10미리탄. 10미리탄을 쓰면서 화염총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예. 그 저게 잘 안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가스 없앨때나 쓰고 이 차라리 저게 잘 안쓰이거든요. 데미지가 개떡이야. 데미지가 떡이야 떡. 여기 어디로 가는거지? 예. 화려해요. 또! 아잇. 아이씨. 저기 점프점프에서 저기로 한 번 넘어가고 싶은데? 킴 에이와이님 어서 오세요. 자. 자자자 점프. 오우. 뭐가 있나? 없어 없어 없어. 여기는? 마이크로프전스를 두개 있네. 48. 여긴 수류탄. 내가 수류탄을 많은 모으는 이유가 있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유니크 얻었으니까 가면 되겠죠? 더이상 뭐 얻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매우 어려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에 아까 열지 못한 다 열었구나. 저거였는데? 다 열었구며? 히히히히히. 그렇죠. 그런 원리죠. 어? 샷건 타냐? 저런 걸 내가 빠뜨리고 갔단 말이야? 샷건 타냐? 어? 여기 라드호에이? 뭐 다 빠뜨리고 갔네? 이거 안왔나? 다. 여기는 어? J.O.B. 어? 엔터러스 왔나? 제이... 아? L.O.B. 엔터피어스 아잇!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아 여기 수류탄 두 발? 뭐 미개다구요? 야. 수탄 두 발 나왔죠? 히히히히히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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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택은 아 거기가 무탄 두 소그리였나? 나가는 길은 어디지? 이쪽 잠시만요. 어 여기도 나갔다. 여기다. 나 여기 2층은 안가봤는데. 금속보품 도개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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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질 보브레드를 지금 구하러 가는 중인데 중간에 있던 이상한 회사에 그냥 잠깐 조금만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예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넌 누구냐? 아 브라도 호두 오브스틸 정찰병이네 길이 어디지 여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없어 여기 여기도 막혔구요 여기도 여기도 그래갖고 오! 폴스크의 북부 이쪽으로 가는 거구만 흐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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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바로 나가시죠 인사해줄 틈이 없었어요 플래시가 틈 빠르시기 빠르게 말과 행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죠 쟤 누구 있는데? 방사능이라고? 야 빨리빨리빨리 저기 지금 들어갔으면 못 맞췄어 저 엄한 저 이 기차나 전차내나 맞추고 있었겠지 어? 방사능이라고? 어? 누구야? 어이구 쟤구나 어어어어 아 그냥 간단히 머리 이렇게 그냥 손으로 쳐지면 뭐 이 뭐 이까지 꺼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숨었다가 숨기도 잘해야 돼 다 95% 막 이래 어우 야 못 맞췄어 와 역시 한칸 달아 한칸 이게 치명타가 엄청 자 좋아요 이런거 이제 식사에 놀라지 않죠 게다가 이제 약물은 마음껏 먹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코가 모자라긴 해 지금 사이코를 보이는 대로 사야될거 같애 황무진 두 명이나 죽어있네? 여긴 뭐야? 나가는 길이네? 잠깐만요 일단 아유 일단 어 앨랭턴 내셔널 커뮤니터리 일단 밝혀놓고요 저기 말고 갈 데가 또 있나? 여기 막혔고 네 막혔고 저기 뒤로 두 군데만 더 확인하면 될 거예요 막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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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 길은 저기 하나밖에 없군 여기로 나와서 여기로 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지나가는 길이네 근데 리버가 한 마리 있어 그래서 자 저장하구요 콜라로 야 약을 마음껏 먹으니까 어이 뭐야 이게 뭐하는 데지? 뭔가 건물 하나 큰 것만 서있는데? 자 장하구요 여긴 어디쯤이냐 또 여긴 어디쯤이냐 또 윌링턴 균.. 국립묘지 국립묘지? 묘지라? 여긴 것 같은데? 버블에 있는데? 묘..묘지 가운데 있거든 어 여기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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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왔어요 제대로 찾아왔어요 마마 도대체 여기 먹을 거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인데 여기는 스킬책이 많기도 유명한 곳이죠 스킬책도 많고 네 중공공 구울도 많아요 그래서 차이니즈 그 어설트라이플을 여기서 굉장히 매너 얻을 수 있죠 그 파라다이스풀 그 차이니즈 삼십종인가 이십종인가 가져달라는 거 여기 한번 들어갔다오면 다 모아질거야 이제 중독이 안되서 너무 좋다 약품을 좀 제대로 쓰려면 이거봐 먹을 거 되게 많죠? 이게 다 먹을거야 하지만 저기 보이죠? 여기에 집안채가 서있을거야 언덕에 집안채가 서있는 곳이 있을텐데 내가 거짓말하게 만들지마 여기 분명히 집안채가 하나 이렇게 우뚝 서있을거에요 거기 안에 들어간 버블레드와 유니크 무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유니크 무기는 버리더라도 버블레드는 얻어야지 저기있다 보이죠? 보이죠? 여기 여기 어떤 애 혼자 숨어서 살고있어요 여기 함정 되게 많았던걸로 지하실에 있는데 아휴 못 보여야지 지하실에 있을거에요 그 녀석이 지하실에 지하실에 이슬 이슬 없네 어? 어디갔지? 신입 공개 molé 유니크헨드렉 한 명이 뻗, 뻗히고 쌓였는데 여기 버블레드는 여깄구요 어? 어? 행운 행운이구나 이게 어디갔지? 근데? 민첩상이야 아아 기억났다 얘 그 퍽중에서 오 스틱펙이 되게 많네 라우풀 뭐 그 뭐 거시기 뭐시기 있거든요 뭐 정의의 편 사도 뭐 이런거 그래서 애들 죽이면 뭐 레이더들 죽이면 손가락 이거 뭐 손가락인가 뭔가 잘라가지고 주는게 있어요 손가락인가 귀인가 그럼 돈주고 카르마 올라가고 그럼 퍽이 하나 있는데 그 퍽을 찍어야지 나온다 그 퍽 찍으면은 어 레이더들 좀 이름인 이름 네이밍 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뭐 매우 쉬우면 바로바로 야생 오우 여기 책도 있네 독버사님 자 괜찮아? 반가워요 여기 꼬마의 방이었다 도시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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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 말은? 그래? 어? 금고? 아이고 그 이거봐 이거봐 이거보세요 이거봐 이렇게 돼있잖아 숨겨져있어 숨겨져있는거 보이나요 이거? 저렇게 숨겨져있는데 저거 자세히 안사지면 이거 발견 못한다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발견하고 저런 숨겨져있는거 발견한 재미가 또 풀하우스엔 있지 자 얻을거 얻었으니까 가 아닌데 아 나 그 그거 얻고싶은데 폴스브에 지하철역에서 어 그거 어디로 가야겠다 아 잠깐 집부터 갔다오려고 했더만 네 그냥 그냥 갔다오죠 아 집부터 갔다올거야 무게때문에 이거 왜이렇게 많지 뭐가 먹을게 이걸 내가 다 놓고갔나? 아이씨 집부터 갔다올까? 무게때문에 좀 팔고오죠 집가긴 좀 그렇고 귀찮고 팔고오자 귀찮귀찮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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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캐러벨한테 팔아 일단 예 소리하고요 야 소리하는데 멈추는게 어딨어 툭 아 나 진짜 너무한데? 수 수 아니 뭘 한것도 아니고 핏보이 열고 수개한다가 멈췄어 버블헤드가 총 30개일거에요? 20개인가 20개? 20개일거야 20개 어 일단 스테이터스 예 힘 뭐 뭐 그 있죠 지능 그런거 6개랑 7개인가? 럭 이런거 7개랑 그 다음에 스킬별 10씩 올려주는 버블헤드 하나씩 그냥 1개 2개 그럼 전체 5개 지금 어머 우리 2개 그리고 그리고 권총 중공군 권총 저거 주완룸 권총 이걸로 이걸로 수리하죠 공포의 3탄소도 이거 수리하고 수리하고 레이저 피스톨 다 수리해서 버려요 아 팔아요 자 공군 권총도 이렇게 수리하고 어 얘 어디갔어 크로우 아 크로우 죽었지 참 아니 크로우 죽고 브라민만 돌아다니나봐 얘 어떡하지? 죽일까? 크로우 죽은거 같아요 일단 저장하고 크로우 죽었을거야 아마 죽었죠 크로우 죽어서 얘 지금 안 움직이는거야 어 44구경 22발 이번에 총좀 바꿔오죠 총좀 바꿔오죠 5mm 탄 좀 살까 이제 대형하기도 좀 쓰고 소모징은 팔고 소모징은 팔고 웨드라이프 팔고 팔고 펄스는 팔면 안되구요 돈이 2천몇캡 있어 저거 수리하구요 됐죠 됐죠 오케이 산탄종 탄약이요? 산탄종 탄약이 충분하잖아 파워모어 붙이고 뭐 뭐 총은 안되뭐 자 가자 다시 바로 어디냐 아 여기가 아닌데 이번에 가면 총을 좀 바꿔와야되겠어 이번에 가면 여기서가 여기가 아마 내가 나온다구요 그러면 저쪽이죠 그 화염방사기 있는데 미니건 화염방사기 대우무기를 좀 쓰죠 로켓언서는 빼고 로켓언서도 잘 나오려나 뭐야 이거 시체를 여기 안뒤졌나 시체가 내가 이럴리가 없는데 아 그냥 뒤졌죠 시체가 떨어진 어 이거 컨텀 이거 안뒤졌나보네 여기 야 신기한데 내가 안뒤진 안뒤지고 그냥 지났은 데가 있다니 여기에요 여기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에 화염방사기가 있는데 이 화염방사기 특징이 플레임 퍽이 있어요 방화분 퍽이 있음 오 다 넣을수 방화분 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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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파워하머거든 야? 오우! 파워하면 돼 이 수리탄 떨어졌어 잘 쓸게 이제 돈은 어느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레이더하머 저건 가져갈 필요 없어 어? 근데 왜 3명밖에 없지? 난 단 5명 죽인 것 같은데? 애들 어디 껴나? 아 여깄다 전투를 버려 다 했죠 어? 근데 스토가 4개인데? 원래 4명이었나? 원래 4명이었나보다 귀찮아 귀찮아 그쵸 화염방사기 이게 방어봉 퍽이 있으면 데미지가 50%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유닛이 지금 어디로 가는건 방어봉 퍽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데미지 그니까 화염방사기에다가 방어봉 퍽을 달아놓은거야 그래서 데미지가 50%가 늘어나죠 그니까 보통 화염방사기보다 데미지가 50% 그냥 그 화염방 방어봉 안찍은사람은 참 좋지 나처럼 이게 그 무기 자체에 방어봉 퍽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퍽으로는 이중으로 증가는 안돼요 그래서 그냥 방어봉 퍽 갖고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 방 화염방사기 쓰는거랑 똑같애 예 찍은사람 뭐구나 저 이거 쓰나 유니크를 쓰나 똑같으니까 데미지가 야 유니크가 총할수가 더 많았나 화염방사기에 어? 저 글로우 글로잉 어? 저 글로우네 자 구호품좀 먹죠 사이코하나 제트하나 제트랑 사이코 AP 보이시나요 이거? 정말 맛있으지 완전 AP로만 그냥 퍽을 다 찍어서 여기서 또 늘어날거야 AP 이십오가 더 늘어나죠 이십오가 더 늘어나죠 올라가서 가야되는데 오케이 야씨 음레사나이 잘 나온다 오늘 오! 야야 리버드 야 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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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베트랑 너 안전하게 그냥 제기라 아이 야야 내가 꼈어 꼈었어 꼈었어 정richt 가량 체포 ми정탈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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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지? 쟤.. 쟤도 구울인가? 아 리버인가? 리버.. 리버가 두마리인가? 하광구울 넌 뭐냐? 아 야생고구리 하광구울 하광구울 이게 뭐야? 얘는 뭘 저렇게 던지는거지? 땅 깻어? 아 저런애들은 미니건으로 막 갈겨야되는데 하광구울 아아 그런게 있어요? 오우 아무리 내가 지금 파워하모 입었다고 해도 리버는 조금 조심해야되요 아아 귀찮아서 안되겠다 다트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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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그래도 빨라 그래도 빨라 하지만 못패할만큼은 아니죠 맨천부터 엄청 느려지지 뒤.. 뒷걸음질 아니면은 뒷걸음질은 못패하는데 이렇게는 패할수있죠 하아 여기 정말 강력한 애가 상재하는데 에이 다트건 필수야 필수 에이 지금 자식 똥체력에 똥체력 체력만 만당이야 그냥 내 혈액팩은 정말 느리게 찬다 에너지가 하루 웬 종일 차네 자 저기에 아까 발광고울이 있었죠 자 세방에 죽겠지 역시 은진 치명타 근데 웃긴건 리버는 은진 치명타건 뭐건 다 씹어 워낙 체력이 똥체력이라 피부 밑에다가 철판을 받쳐놨나? 철판을 받쳐놔도 다 찌그럴텐데 발광 리버는 총알이 오면서 녹게 하나봐 자기네 방사능으로 막 녹이는거야 총알을 날라오는 총알을 막 야 그럼 근접무기에 약해야되잖아 근데 근접무기에도 강하단 말이야 어? 야아 보이시나요? 탄창을 두개 쓸 수 있을정도의 AP라 그래도 리버한테는 안돼 어? 어? 뭐야 어? 저런거는 이걸로? 야 어디 도망가 어? 안죽었어 보이시나요? 방사능 방사능 바퀴벌레도 한방에 못죽이는 이 엄청난 위력 유니크 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쓰는지 아시겠죠? 예 가장 최약체라고 알고있으니 주먹으로 때려도 몇 대 맞으면 죽는 바퀴벌레를 예, 총으로 때리는데 한방에 안죽다네 굉장한 어? 일단 끝까지 가보죠 여기 없어요 여기 다 돌아보고나서 어디로 연결됐는지 보고 일단 길을 하나 찾아놨으니까 어디로 안가봤지? 다 안가봤군요 일단 여기도 밝혀놓고 참 이게 나 참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나는 플레이를 하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잖아 구석구석 구석팩이 나 숨겨진 아이템 없나? 막 시간이 들든 말든 다 찾아다니잖아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근데 내가 그렇다고 안하면 내가 찜찜해가지고 다 찾아다니는게 찾아다니는데 되게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참 미안해 이게 프라우쿼트 게임은 내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거든 근데 이제 다른 게임 액션성을 중요하는 게임은 그렇진 않죠 그럼 이제 스피드감을 살려서 쫙쫙 나가자 오우 미사일 나 책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나 책 겁나게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무지하게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조건 485은 권투 엎드리고 소마라 과학대표컷 헉 총 빼고 다 얘를 여기서 살다가 당했나보네요 너 혼자 나왔냐? 너 혼자 사.. 얘 혼자 살아남았네 아아아아 나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이거 아구아구 나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레이더들이 엄청 많이 있고 있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듯 걔네들이 구울에 쫓겨서 오는 거였어 구울에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더들이 살았는데 구울에 습격을 받은거죠 그래서 일부는 싸우다 죽고 일부는 여기 안에서 저항하고 일부는 밖으로 그어댄거야 D3 굴운 어떻 μ 확인 암 암 암 암 오우 수.. 스태스 포기하네 갈 길이 없는거 같은데? 아 야 여..여기 안..저기 안가봤구나 아이 툭.. 또 니네들이야? 바퀴벌레한테 샨탄총을 쏘는 이 오버파워 핀매를 쏜거보다 낫잖아 어? 여기 뒤가 떨어졌는데? 뭐가있나? 없네요 없어요 아무것도.. 잠시만요 잠시만요